지역 내 청소년들이 지역 자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의정부와 경기 북부의 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포럼은 반가운 이웃, 함께 사는 마을, 살고 싶은 의정부 만들기,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란 그 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마을과 지역을 배우고 그 지역 발전의 훌륭한 재원으로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마을 교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프로젝트 소개, 지역학교 마을 교육 과정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은 의정부시 마을 교육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지표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되길 기대합니다.